심리학도가 읽으면 좋을만한 두 권의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쏭아지입니다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라 오늘은 다시 워밍업하는 기분으로 심리학도가 읽으면 좋을만한 두 권의 매거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내 유일하게 처음 종이로 발행된 사이코진 심리학 매거진이고요 작년에 첫 창간호가 나왔더라고요 심리학 안에도 정말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첫 시작을 어떤 주제로 열었을지 학술지스러운 전문적인 내용을 다뤘어요 아니면 대중들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는데요 창간호에서는 정신과 방문이나 이런 심리상담 같은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들을 대중들이 어떻게 잘 분별해서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꼼꼼히 다루어 주셨더라고요 심리학의 영역 중에서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영역을 위주로 좀 첫 시작을 열어주신 거라 개인적으로는 좀 반가웠고요 사실 대중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리고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예전에 비해 정신과 방문이나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비용이나 어떤 정확한 정보적인 면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로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것이 참 괜찮은 선택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호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어 주실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읽고 계시죠? 철학 매거진 뉴 필로소퍼입니다 뉴 필로소퍼는 철학 매거진들 중에서 내용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깊이가 있어서 일상과 연결되는 삶의 다양한 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진지하게 사유해 볼 수 있고 시각적으로는 미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저널이에요 그래서 유관분야인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사고의 차원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과 심리학은 그 중간에 과학적 방법론과 증명이라는 선을 사이에 두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눠져 있지만 심리학의 시초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철학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따로 복밥이라고 할 수 없죠 이번 호의 큰 주제를 한번 보셔요 갈등이에요 주 제목이 갈등을 받아들이는 연습이죠 사실 상담심리사들은 갈등이라는 주제를 임상현장에서 내담자들을 통해 굉장히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잖아요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심리학적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갈등에 대한 철학적 사유 능력이 있는 상담자라면 아마도 상담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상담자로서 현실적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살아온 분이셔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적 이론이라든지 기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거 말고는 참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상담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실존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삶과 죽음, 고통, 자유, 의미, 고독 이런 실존적 주제들을 꺼내고 또 인정할 것들은 인정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다루는 거죠 이런 실존적 주제들은 철학과 완전히 맞닿아 있잖아요 저도 철학은 잘 모릅니다만 무튼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철학 잡지를 읽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목차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갈등을 오롯이 껴안았던 니체 인생은 전쟁이다 선한 두 존재가 충돌할 때 당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이상향은 갈등 없는 사회가 아니다 등등 갈등과 관련해서 사유하고 싶어지는 아주 매력적인 제목의 아티클들이 많아요 저는 이번 호에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뉴 필로소퍼 한국판 편집장님의 처음 여는 글이었어요 제목이 천국의 아이러니인데요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사실 천국을 떠올리면 다툼과 갈등이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 항상 샘솟는 기쁨만 있는 곳 이런 이미지상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셨어요 만약 천국이 모두 다 미소 띈 얼굴에 아름다운 말만 오가고 또 고민과 갈등이 전혀 없으며 도전할 것도 경쟁할 것도 누군가와 논쟁을 벌일 것도 없는 곳이라면 참 무료하지 않을까?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천국에 대해서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선했어요 에디터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갈등이 없는 천국의 그런 지루한 무의의 나날들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를 잠시도 평안하게 놔두지 않는 갈등이지만 우리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는 어떤 연료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 갈등이라는 아주 얄궂은 현상에 대해서 이번 홀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천국은 갈등이 없는 것이면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땅에서는 갈등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텐데요 이 번호를 읽으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은 갈등을 피하거나 싸우거나 라는 어떤 그 두 가지 옵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옵션을 그냥 다 품어버리는 차원에서 갈등이라는 개념과 그 상황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오롯이 이렇게 껴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태도가 존재되어 있다면 갈등에 놓인 각각의 대상들이 훨씬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충분하게 호기심을 가지며 갈등을 탐색하고 토론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미 그건 갈등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갈등을 좀 많이 피하는 편이고요 갈등하느니 그냥 억울해도 그냥 한 번 더 참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냥 감당하려는 쪽인데 사실 이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 잘 안 돼요 갈등을 피한다는 건 두려운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려움조차도 건강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충분히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를 꿈꿉니다 저부터 바뀌어야죠 무튼 이 외에도 읽을 거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라 아주 가볍게 두 권의 매거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